26과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아,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맛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유제품은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2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다시 들으십시오. 2번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1 토를 합니다. 2 콧물이 납니다. 3 기침을 합니다. 4 설사를 합니다. 3번 3번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습니까? 1번 손을 대었습니다. 2번 손을 베었습니다. 3번 발목을 삐었습니다. 4번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습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아침부터 그랬어요. 여기 약을 드릴게요.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아침부터 그랬어요. 여기 약을 드릴게요.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